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다단계 판매업자 리뉴메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9,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. 법정 후원수당은 상품가격 합계액의 35%로 제한돼 있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3년간 소속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 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도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습니다. 공정위는 후원수당을 미끼로 모집한 판매원들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경우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